27년 전 필라다이피아에서 피살된 한인 유학생 호텔 정시를 강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몰린체스터 홀맨 3세가 27년 만에 무죄 석방돼 관심이 모였습니다. 1991년 당시 펜실베니아 주립대 랭기지 코스를 다니던 한국 유학생 호텔 정시가 친구와 길을 걷던 중 2명의 강도로부터 총격 사망했습니다. 이후 목격자들에 따라 현장을 벗어났던 차량이 사건 발생 4분 뒤 경찰에 적발돼 운전자인 홀맨 씨가 1993년 가사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습니다. 문제는 홀맨을 체포했던 경찰이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원에 제출된 검찰 측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발생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운전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성명 미상에 전화를 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홀맨 변호인 측에 알리지도 않고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라데피아 민사소송법원은 홀맨이 사건과 결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27년이 돼서야 무죄에 방면했습니다.